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로토로 나만의 앱 출시하기 3강입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아주대학교 송영버입니다. 이번 3강의 강의 목표는 구글 및 애플 로그인 설정을 통한 사용자 인증 기능 구현이고요.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전체 기능 구역을 위한 레이아웃 구현입니다. 3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1, 2강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고 실습을 수행하셔야 되며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 환경 및 구칙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강의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할 것이고요. 코드 에디팅을 시작할 예정이고 미리 이전 강의를 통해 설정을 모두 끝내 놓으셔야 됩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5번 구글 및 애플 로그인 설정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아웃 구현을 이번 강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챕터 구글 및 애플 로그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아직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애플 로그인 인증입니다. 저희가 구글 로그인 인증 같은 경우는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모든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완료하였고 그러나 애플 로그인은 애플 디벨로퍼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 애플 디벨로퍼와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을 활용해가지고 애플 로그인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 인증 완료가 끝나면 전체 구현 코드를 제가 이제 올린 기터브에서 갖고 오셔가지고 이 로그인 및 회원 가입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강의에서는 코드 에디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코드 에디팅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코드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코드 에디팅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코드를 완성된 코드를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구현 코드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 구현 코드를 제 기터브에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및 회원 가입 과정의 이해를 제가 작성한 구현 코드를 보시면서 이해한 후에 한번 구현 코드를 기반으로 직접 클론 코딩을 해보시든지 혹은 그냥 실행을 해보시든지 하면서 코드를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로그인 인증인데요. 애플 로그인 인증은 애플 디벨로퍼에서 다수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개발자 인증서의 발급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식별자의 발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키 발급과 개발용 디바이스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발급받은 인증서 식별자 키를 파이어베이스에 적절하게 등록하고 X코드에도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애플 로그인 인증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애플 개발자 인증서를 추가하는 일입니다. 애플 개발자 인증서는 저희가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을 등록했던 애플 디벨로퍼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애플 디벨로퍼 홈페이지에서 저기 계정 여기 우측 상단에 계정을 누르시고 여기 아래 프로그램 리소스에 인증서 식별자 및 프로파일에서 인증서를 클릭하셔가지고 인증서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X코드를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코드를 먼저 설치하시고 X코드를 여신 다음에 Open Existing Project를 누르셔서 프로젝트를 여시면 됩니다. 이때 꼭 프로젝트의 폴더는 저희 Connected 플러터 프로젝트 안에 있는 iOS 폴더를 꼭 오픈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식하여 여러가지 만 X코드에서 iOS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라는 걸 인지해가지고 정상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Open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X코드 창이 뜨게 되고 좌측 상단에 X코드 그리고 Settings를 클릭하셔가지고 설정창을 열어줍시다. 설정창을 열어주시면 저기 좌측 상단에 탭바에서 Account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Account를 선택하셔가지고 Apple IDS를 이제 본인이 애플 디벨로퍼 계정에 등록하신 계정으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그 계정에 로그인이 안되어 있다면 여기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정을 선택함에 따라 우측에 애플 계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애플 계정이 선택이 완료됐으면 Manage Creepy Kate를 눌러가지고 인증서 관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증서 목록이 뜨게 되는데 저는 이미 인증서가 등록된 상태라서 이런 화면에 나오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비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좌측 하단에 플러스를 누르셔가지고 애플 디벨로먼트를 누르면 인증서가 등록이 되고 이제 제 화면처럼 똑같이 인증서가 등록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누르셔가지고 종료를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X코드를 이용해서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애플 디벨로먼트 홈페이지에도 연동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증서가 최종적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등록한 인증서는 디벨로먼트 인증서로 개발을 위한 인증서였고 나중에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릴리즈 할 때 디지털 프리션 매니지드 인증서도 같이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애플 애플리케이션 식별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식별자는 고유한 애플리케이션을 고유하기 위한 그런 식별자인데요. 현재 저는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식별자가 추가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비어 있으시다면 여기에 새로운 식별자를 추가하는 버튼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렇게 좌측 상단에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추가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렇게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Register on App ID라서 이 App ID한 디스크립션을 일단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번들 아이디를 꼭 익스플릭트로 설정하셔가지고 아까 설정했던 컴 커넥틱 커넥틱 커넥틱으로 설정해줍니다. 이때 저는 컴 커넥틱 커넥틱 커넥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번들 아이디를 꼭 제 계정, 제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번들 아이디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번들 아이디는 고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디스크립션과 번들 아이디를 입력해주시고 아래를 쭉 내리셔가지고 Sign in with F를 선택한 후 Edit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Edit 버튼을 누르기 일단 좀 앞서서 파이어베이스로 다시 이동해봅시다.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Sign in 메소드를 누른 다음에 저렇게 우측에 구성 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성 수정 버튼을 누르셨으면 저기 아래에 설명이 있는 걸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을 완료하려면 이 승인 콜백 URL을 애플 디벨로퍼 콘솔의 앱 구성에 추가하세요라는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 해당 링크를 복사해주셔가지고 아까 눌렀던 Edit 버튼을 누르면 창의 맨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Server to Server Notification Endpoint에 저장하는 건데요. 이렇게 링크를 꼭 저장해주셔가지고 파이어베이스와 Sign in F를 연결해주셔야지만 애플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꼭 중요한 과정이니까 꼭 꼭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로그인 구성이 완료되어 있으면 Continue를 누르셔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Register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식별자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식별자 추가가 완료된 것으로 저희의 세 단계 중 두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Connected App ID라는 식별자가 애플 디벨로퍼에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등록하시면 제 화면처럼 식별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 키를 추가해주셔야 되는데요. 키도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키가 비어있을 거고요. 그래서 키 추가가 필요하고 이것도 똑같이 좌측 상단에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Register New Key라고 나와가지고 키 네임을 이제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에 Sign in with Apple 체크 후 컴퓨기어를 클릭하셔가지고 설정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프라이머리 앱 아이디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이 앱 아이디를 저희가 아까 설정했던 앱 아이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com.connected.connected로 되어 있는 그 앱 아이디를 꼭 설정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정한 Connected 앱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앱 아이디를 꼭 지정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앱 아이디와 키가 동일한 Connected 앱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에 Save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장이 완료되어 있으면 Continue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이동을 완료하셨으면 최종적으로 등록하는 키를 확인하는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Sign it with Apple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진행하신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키를 다운로드를 하시는 과정이 이제 추후에 파이어베이스의 키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시고 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강조해놓은 키 아이디를 꼭 기억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가려놓긴 했지만 그 가려놓은 이유는 보안을 위함이고 여러분들은 꼭 본인의 키를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가지고 꼭 잘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다운로드는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꼭 신중하게 잘 보관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키를 다운로드 하셨으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서 어스키.p 파일 형태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아래에 비긴 프라이빗 키와 엔드 프라이빗 키라는 두 문자 사이에 프라이빗 키가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키를 추후 파이어베이스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 설정으로 이동하여서 파이어 애플 로그인 구성 수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어스 코드 흐름 구성 탭을 누르셔서 열어주시고요. 아까 애플 팀 아이디 저희가 구글 애플 디벨로퍼를 발급해가지고 나온 팀 아이디 있죠. 그 팀 아이디에 집어넣어 주시고 아까 복사했던 키 아이디에 집어넣어 주시고 아까 파일에 들어가 있던 이 프라이빗 키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애플 로그인을 파이어베이스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 이거 꼭 헷갈리지 않으셔가지고 애플 팀 아이디, 키 아이디, 비공개 키까지 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해 애플 디바이스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폰 SE라는 제 테스트 기기와 맥북 프로, 맥을 추가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건 비어있을 거고요. 이걸 이제 자동으로 추가해도 되고 수동으로 추가해도 되는데 일단 이건 저는 수동 추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 디바이스의 키 아이디가 필요한데 이 아이디는 일단은 실제 저희 실기기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여기 엑스코드의 윈도우 디바이스 앤 시뮬레이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영범한 아이폰 SE 하셔가지고 여기 아이덴티 파이어 누르셔가지고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하셔가지고 저기 아이디를 등록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맥의 경우는 설정, 일반, 정보, 시스템 리포트 누르셔가지고 여기 UD 아이디 권한 설정에 있는 아이디를 복사하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복사한 내용들을 여기 플랫폼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폰이면 아이폰 맥OS면 맥OS 이렇게 하셔가지고 플랫폼 설정하시고 디바이스 네임 지정해준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디바이스 아이디를 각각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디바이스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컨티뉴 버튼 누르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등록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등록 전에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가 잘 되어 있는지 네임과 UU 아이디를 확인하시면 되고 확인 후 레지스터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이 완료가 되면 이제 등록이 완료됐다고 뜨게 되고요. done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등록된 디바이스를 아까 이제 디바이스 화면에서 이름과 아이덴티파이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 개발제 인증의 정말 마지막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볼 과정은 지금까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키를 발급하고 여러가지 인증과 등록 작업을 거쳤던 애플 디벨로퍼 계정을 저희 X코드 프로젝트에다가 등록하는 과정인데요. 지금까지 만들어낸 여러 인증서와 키들을 어 그 키들을 가진 팀을 이 X코드 프로젝트에 연결함으로써 지금까지 만들어낸 인증서와 키들을 해당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겠음을 알려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커넥티드 프로젝트에다가 해당 그런 키들을 연결시켜주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연결 과정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팀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X코드에서 러너 사이닝 앤 카파보리티 메뉴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빨간색 박스처럼 사이닝이 논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닝이 논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여기 스테이터스에서 보시다시피 사이닝 for 러너 requires a development team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인증서를 발급할 때 이미 X코드에다가 애플 디벨로퍼 계정을 로그인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팀에서 논을 클릭하셔가지고 드롭다운 메뉴를 열면 지금 이제 로그인한 애플 로그인 계정들이 보이게 되고 이 애플 디벨로퍼 계정들 중에 우리가 이 커넥티드에 사용할 계정을 선택하셔가지고 누르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는 이제 계속 하나의 계정으로 진행했지만 저는 계정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잘 골라서 진행했는데요. 팀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지금까지 인증을 진행한 계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 상태가 변한 걸 볼 수가 있고 경고가 사라지고 스테이터스에 표시돼선 에러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이 완료되면 그 사인인 윗 애플을 여기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겠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 캐패밀리티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이 누르시고 이 빨간색 측은 창이 뜨게 되면 사인인 윗 애플을 검색하셔가지고 이거를 두 번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렇게 사인인 윗 애플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코드 구현을 좀 앞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올려놓은 실습 레포지토리 아주 플러터 튜토리얼에 플러터 커넥티드 프랙티스라는 레포지토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CH5 핏 임플리먼트 애플 앤 구글 어스 커밋을 클론을 하시고 이거를 클론하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아이디를 켜가지고 위에 구현 코드를 기반으로 코드 라인 단위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클론한 것을 실제 실행해 보셔가지고 최종 구현 모습과 변화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습용 커밋은 이렇게 CH5 피처 임플리먼트 애플 앤 구글 어스 커밋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기 브라우스 파일을 선택하셔가지고 클론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커밋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에 앞서가지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빌드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구글 및 애플 로그인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 참고하셔가지고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잘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샤원키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이제 구글 로그인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강 참고하셔가지고 샤원키 발급받고 파이어베이스 설정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OS 네이티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애플 로그인이 안 되거나 iOS 빌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해당 강의의 전본부 참고하여 애플 디벨로퍼랑 X코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애플 및 구글 로그인 구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코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설명드릴 텐데 가장 먼저 설명드릴 파일은 펍스펙점 야물입니다. 애플 및 구글 로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긴 하지만 프로젝트 코드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패키지를 깔아야 되는지 처음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파일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일단 개발 때 디벅윙을 위해 로거 그 다음에 기능적 구현을 위해 패키지 인포 플러스 그 다음에 URL 런처 그 다음에 상태관리자로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관련으로 파이어베이스 코어 파이어베이스 어스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그 다음에 구글 사인인 그 다음에 사인인 윗 애플 그 다음에 플러터 OSS 라이센스를 이렇게 설치해 두었습니다. 일단 지금 구글 및 애플 로그인 구원에서 사용할 부분은 이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두 개 정도인데요. 그래도 미리 이러한 패키지들 모두 다 깔아두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펍.캠 누르셔서 패키지 갱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은 메인점 다트를 볼 예정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의 메인함수 부분인데 되게 간단합니다. 파이어베이스 설정을 위해서 이렇게 4줄 추가해 주시는 게 핵심이고요. 파이어베이스 이니셜라이정 하는 부분이고 이분이 이제 파이어베이스 사용할 때 위젯 관련해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위젯 플러터 바인딩 해주는 그런 함수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앱 마이 앱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걸로 이동을 해볼게요.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인 정보 설정을 위한 화면인 이제 위젯이죠. 마이 앱 위젯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커넥티드 이라고 타이틀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테마 데이터로는 머티리얼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스키마로는 이렇게 컬러 스킵 그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인에서 앱으로 넘어가는 구조이고 앱.다트도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다음 설명대로 라우터 스크린인데요. 라우터 스크린은 전체적으로 파이어베이스 어스에서 상태 로그인 상태 그 다음에 회원가입 상태 이런 인증 상태를 확인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탭 스크린을 보여주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스크린을 보여주는데요. 동시에 여러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그 스트림 빌더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스트림으로는 파이어베이스 어스 인스턴스 어스 스테이트 체인지 그러니까 인증 상태가 변경하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스트리머를 관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유저 데이터 그러니까 로그인이 돼가지고 유저 데이터가 있는 거죠. 유저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탭 스크린 그리고 로그인 스크린을 이동하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기본적인 인증에 대한 로직은 다 끝나는 거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좀 더 세부적인 거고 큰 틀은 이렇게 잡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측에 빌드된 걸 보면 약관에 동의하고 일단 제가 아이폰으로 되기 때문에 애플 로그인 하면 이렇게 비밀번호도 입력해 볼게요. 사인인 해가지고 좀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빈 화면으로 인증이 돼가지고 탭 스크린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어있고요. 그 다음에 내 정보에서 이렇게 로그아웃 해가지고 로그아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구현해볼 스크린은 이 커넥트잇 로그인 스크린 이 로그인 스크린을 현재 지금 구현해보는 게 메인이고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설정 부분과 라우터 스크린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설정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좌측에 사이드바이를 보시면 유틸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점 다트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정의한 거고 스페이스나 보더 레디우스나 그 다음에 폰트나 텍스 스타일 같은 걸 정의해놨으니까 미리 그때그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가져온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거점 다트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로거 객체를 정의하는 거고 그래서 로거라는 거는 디버깅 할 때 단순히 그냥 프린트 함수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로거를 통해서 좀 더 깔끔하고 예쁘게 디버깅 메시지를 표기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authentication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들 파이어베이스 어스나 파이어스토어 같은 그런 서비스를 구현해 놓은 것이고요. 스크린은 본격적으로 구현된 화면 그 다음에 enums는 구현이 필요한 약간 enum 클래스를 정의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우터 스크린을 먼저 봤으니까 로그인 본격적으로 로그인 스크린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스크린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로그인을 수행하는 화면으로 아까 라우터 스크린으로 넘어올 수 있었죠.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열람과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에 동의 후 각 플랫폼의 로그인 버튼을 통해 로그인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체크했는데 체크 안 하고 로그인하면 이렇게 로그인 실패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 경우도 이거 누르면 다른 브라우저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약관으로 실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스크린은 조금 긴데요. 일단은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되어 있고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어그레이 이거 스테이트 변경을 해야 돼가지고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구현을 했고요. 여기서 보이는 불 어그리가 여기 동의하는데 쓰이는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위젯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택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이 배경 자체가 밑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깔고 로그인 백그라운드 jpg 이거는 저희 SS의 이미지 백그라운드 쓰 있습니다. 여기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깔고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덮어가지고 데코레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이런 디자인을 구현을 했고요. 또 여기 위에는 그 칼럼 해가지고 커넥티드 텍스트와 설명하는 텍스트 그 다음에 사이닝 어그리먼트 노티스 해서 이 이용약감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버튼 그리고 로그인 플랫 로그인 버튼 바이 플랫폼 위젯을 통해서 구글로 로그인하기 애플로 계속하기 이렇게 로그인을 스테 칼럼으로 구현한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90주 정도 되는 쿠드고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플러터 중급의 이상 실력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도 좀 더 위젯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이닝 어그리먼트 노티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이닝 어그리먼트 노티스는 서비스 이용약감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의 체크박스와 열람을 위한 URL 런처고 이거 또한 스테이트 풀 위젯입니다. 왜냐 이게 해스 어그리드 상태를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쉬워요. 그냥 텍스트 스패너로 해가지고 이용약감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다가 각각 텍스트에다가 런처인 브라우저 메소드를 정의해가지고 이 URL로 이동시켜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런처인 브라우저는 아까 제가 펍스집 야문에서 말씀드렸던 URL 런처 패키지에 사용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퓨처 런처인 브라우저 해가지고 이 코드로 이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텍스트 리치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용도로 쓸 때 필요한 위젯이고요. 여기도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버튼으로 해가지고 언 탭드 어그리먼트 버튼 월앱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이 여기 체크박스 버튼에 스테이트를 변경해주고 디자인을 변경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해서 어그리가 툴일 때는 그냥 체크박스 아이콘 왜냐면 이게 클릭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되어 있는 툴을 리턴을 하고요. 체크되어 있지 않을 때 펄스일 때는 비어있는 아이콘을 리턴합니다. 저희 메소드 동안 메소드 또한 단순히 해스 어그리드를 반전시키고 그리고 온 탭드 어그리먼트 버튼을 버튼 메소드 위에서 받은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은 이 메소드를 호출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로그인 스크린 넘어가면 약간 반론적으로 이 불 어그리 퍼스트 있잖아요. 이 변수가 이 이 체크박스 버튼을 버튼을 이제 클릭할 때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약간 체크박스 버튼을 클릭을 할 때 여기 아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할 때 이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는 거고 이 스테이트 바뀐 데이터와 이 메소드가 이쪽으로 파라미터로 전달이 돼가지고 엄밀히는 저 메소드가 여기 부분을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해서 어그리드 상태가 변경되고 이 메소드가 실행이 돼가지고 여기 어그리드의 상태가 변경되는 그런 코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어그리드는 로그인 버튼 바이 플랫폼으로 넘어가가지고 어 이런 경고를 창을 띄우는데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그인 버튼 바이 플랫폼 위젯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 버튼은 플랫폼에 따라 적절한 로그인 버튼을 보여주는 위젯이고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 로그인 버튼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애플 로그인이 안드로이드에서 구현하려면 무조건 백엔드 서버가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OS에서는 구글로 계속하기만 보입니다. 근데 iOS에서는 구글 및 애플 로그인 버튼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센티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제스어 디텍터로 구글 로그인 버튼과 그 다음에 제스어 디텍터로 애플 로그인 버튼에다가 온 탭 이벤트 달아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비주어빌리티 해가지고 플랫폼이 타겟 iOS일 때만 이 애플 로그인 버튼이 보이게 설정해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소드로 동작이 구현되는데 여기를 좀 보기 앞서서 구글 로그인 버튼을 먼저 보자면 그냥 단순히 여기도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박스 꾸며주고 로우로 로고랑 글자 넣어준 구조고요. 애플 로그인 버튼도 이렇게 박스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로우로 글자랑 애플 로고 넣어준 구조입니다. 여기 크게 어렵지 않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 각각 버튼에 온 탭드 구글 로그인이랑 온 탭드 애플 로그인 해가지고 애플 로그인과 구글 로그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다르게 구현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온 탭드 구글 로그인을 누르면 구글 로그인 동작을 수행을 하고요. 만약에 서비스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알림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기 해시 어그리드 변수를 여기 파라미터로 받아서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handle sign-in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 해시 어그리스가 되어 있으면 이 sign-in 동작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show agreement needs라는 메소드를 수행을 호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art 다이얼로그를 띄워줘가지고 로그인 실패와 이런 설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동이 시 다이얼로그로 알림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andle sign-in sign-in은 각각의 방법대로 로그인을 수행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추상을 잘 해놔가지고 이 authentication 서비스 sign-in을 통해서 모든 동작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 애플 로그인 구현 구글 로그인 구현 핵심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스크린 중에 로그인까지 봤었죠. 남은 거는 authentication 서비스랑 나머지 짜잘한 스크린들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보면 파라미터로 sign-in 메소드 애플 로그인지 구글 로그인지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sign-in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에 걸 좀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사용자 인증을 관리한 서비스로 싱글톤 패턴을 적용하여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싱글톤 패턴이 뭐냐면 이 서비스에 대한 객체를 어디서 생성했던 무조건 객체는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여러 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객체를 호출하고 새로 만들고 그랬든 무조건 하나의 객체만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 세션이나 이런 인증 같은 그런 상태가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그인은 한 번에 한 번 하나만 내야 되는 거지 여러 개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낼 수 있도록 싱글톤 패턴을 만들어 준 거고요. 싱글톤 패턴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태틱하게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 인스턴스를 리턴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의 객체만 생성되게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이랑 구글 사인인을 사용하기 위한 인스턴승 생성인데 파이어베이스 어스 객체를 여기서 갖고 오고 인스턴스에서 구글 사인인을 하기 위해서 구글 사인인 객체를 갖고 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어스에 좀 더 의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을 로그인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 GetCurrentLoginPlattform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익스텐션으로 구현을 하였고 현재 로그인한 상태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어떤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메소드예요. 만약에 애플 로그인을 했으면 여기 사인인 메소드에서 구글을 리턴을 하겠고 구글로 로그인했으면 애플로 로그인해서 애플 리턴을 하는 그런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넘 클래스라서 그냥 되게 간단해가지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었고 핵심 부분 보자면 이 사인인이 제일 중요하죠. 플랫폼에 맞춰서 로그인 동작을 수행하는 메소드로 이제 상위에서 상위 위젯 로그인 버튼 스파이 플랫폼에서 사인인 메소드를 이렇게 넘겨주면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구글이면 사인인윗 구글 수행하고 애플이면 사인인윗 애플 수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사인인윗 구글에서는 구글 로그인 동작을 수행하는 메소드로 이제 유저 크레딘셔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사인인 객체를 사용하죠. 그냥 기본적인 구조는 구글 사인인 객체에서 구글 사인인 어카하먼트를 이제 퓨처로 받아와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크레딘셔널에 구글 어스 프로바이더에서 액세스 토큰이나 아이디 토큰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파이어베이스 어스에다가 넘겨져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구조이고 이렇게 제가 로그를 통해서 그 디버깅 처리를 해놨으니까 크레딘셔널을 못 가져왔으면 이렇게 여기 로그로 뜨게 되고 아이디 토큰을 이제 못 가져왔거나 액세스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로 하게 되고 그냥 취소를 했으면 구글 로그인 취소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사실 파이어베이스 어스나 구글 사인인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제가 좀 더 보기 쉽게 디버깅 코드를 달아놓고 그런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이전 강의에서 다른 강의에서 구글 로그인, 애플 로그인 구분 해보셨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애플 로그인 동작을 수행하는 메소드는 조금 다른데요. 트라이케치 메소드를 트라이케치 문을 통해서 여기서는 에러를 감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사인유닛, 애플, 캣, 애플 아이디, 크레딘션을 갖고 와가지고 애플 크레딘션을 여기서 갖고 옵니다. 따로 객체를 선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애플 크레딘션을 갖고 와서 이거를 파이어베이스 어스 플랫폼 인터페이스 쪽에다가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로그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다시 파이어베이스 어스 사인인 위 크레딘션을 집어 넣어줘가지고 로그인이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크레딘션을 애플에서 갖고 애플이랑 구글에서 갖고 오고 그거를 이제 뭐 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파이어베이스 어스 쪽에다 넘겨줘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구조이죠. 로그인까지 봤으니까 이제 로그아웃을 좀 보도록 할게요. 로그아웃을 수행하는 메소드는 더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 어떤 방식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각각 사인아웃 프롬 애플 사인아웃 프롬 구글로 해가지고 로그아웃을 해주는 건데 이게 사용자마다 그 안드로이드랑 iOS를 같이 쓰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사인인 메소드가 두 개가 뜰 때가 있어요. 구글과 애플고 근데 이게 구글이 좀 더 우선수지가 높아가지고 구글 애플 로그인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글 로그아웃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열의 정렬이 구글 애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인인 메소드 퍼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구글이면 구글 로그아웃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인인 아웃 프롬 애플이나 구글처럼 플랫폼별로 로그아웃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파이어베이스 어스로 로그아웃을 해주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구글 로그아웃의 경우 구글과 파이어베이스 모드 로그아웃을 수행을 해줘야 되고요. 구글 사인인 사인아웃 파이어베이스 어스 사인아웃 그 다음 애플은 파이어베이스 어스 사인아웃만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센티케이션 서비스까지 다 봤어요. 사실 지금까지 코드가 어렵고 복잡한 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수강자 분들께서 이 코드를 직접 보고 이해하시는 게 아마 더 빠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다른 코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른 코드 딱히 구현되게 없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탭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되어 있고 그 이유는 탭스크린의 인덱스를 변경하기 위함인데요. 다시 한 번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테이트가 계속 변경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덱스 변경을 위해서 시트 풀 위젯을 쓰고 저희가 스크린스는 이렇게 세 개의 스크린이 존재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바텀 내비게이션 바라는 위젯을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보이시죠? 그래서 온 탭을 통해서 온 아이템 탭들을 누르면 여기 호출돼가지고 인덱스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스크린이 각각 변화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텀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을 해가지고 각각 보관한 보드 내 정보라는 이름이 되어 있고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스테이트가 변경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토리지와 프로필 보드 스크린을 각각 살펴볼게요. 보드 스크린은 딱히 지금 구현된 게 없어서 틀만 구현하는데요. 포스트 스크린 구현을 위한 스킬레톤 코드고 여기서는 내 포스트 스크린을 붙이고 상대방의 포스트 스크린을 열람해 오는 열람어가 떼어오는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렇게 빌드 앱바랑 빌드 바디를 통해서 위젯을 메소드로 구현하는 게 좀 안티 패턴인데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조금 여러분들 설명을 쉽게 얘기하기 위해 분리를 해놨고 앱바에서는 이렇게 커넥티라는 타이틀이 있고 아이콘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리프레쉬 할 수 있는 동작을 달아놨고 그 다음에 온프레스 액션을 통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메소드도 정의해놨습니다. 빌드 바디는 단순히 컨테이너로 해놨고요. 프로필 스크린도 구조 자체는 똑같아요. 스크립은 코드고 내 프로필과 포스트에 열람하고 포스트를 수정하는 화면을 이동합니다. 이 부분도 타이틀 있고 여기서 이제 로그아웃을 수행할 수 있게 로그아웃만 좀 붙여놨었어요. 로그아웃만 이렇게 아까 서비스 호출해가지고 사인아웃 버튼을 누르는 사인아웃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로그아웃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다 똑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스킬레톤 코드라서 그 다음에 스토리지 스크린도 내가 때문에 포스트잇을 저장하고 네트워킹을 위한 SNS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스킬레톤 코드를 그냥 위젠만 구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크게 볼 게 없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글 로그인 구현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구글 로그인과 애플 로그인을 구현하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어센티케이션 서비스를 보시고 이해하는 거랑 제가 주소가 다 담아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형인 프로젝트 구조 이해하시고 스크린에서 로그인 스크린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및 애플 로그인 코드로 구현하기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챕터 6 애플리케이션 레이아웃 구현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여러 위젯들과 스크린에 대한 레이아웃을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챕터 5랑 동일하게 그 기터부 주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챕터 6 핏 임플리먼트 레이아웃 스크린 앤 위젯 커밋을 클론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해당 클론 코드를 클론화하시면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라인 단위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최종 구현 모습과 변화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아웃 구현 챕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용 커밋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챕터 6 피처 임플리먼트 레이아웃 스크린 앤 위젯스 커밋을 선택하신 다음에 브라우스 파일을 누르셔가지고 클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론을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사용하신 IDE에 해당 커밋과 코드들이 오시게 될 거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IDE로 넘어오도록 하시죠. 본격적인 애플리케이션 레이아웃 구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와 시뮬레이터를 제가 켰고요. 코드 구현을 앞서 이제 완성된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측에 시뮬레이터를 보면 보드 스크린과 보관함 스크린 내 정보 스크린 이에 더해서 나의 포스트 작성 스크린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을 지금 강의에서 잡아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일단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잡는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 아마 플러터 중급 이상의 신뢰를 갖고 있으시면 크게 어려운 점 없이 구현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현해야 될 것은 보드 화면을 먼저 해볼 예정인데요. 포스트 보드 화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스킬레톤 코드를 제가 보여드렸던데 그 스켈러톤 코드에서 어떤 점이 추가되었냐면 일단 내 포스트 붙이기를 위해서 플로팅 X1 버튼에 보드 FA가 추가됐고요. 이 보드 FA를 보시면 이렇게 플로팅 X1 버튼에 대한 디자인과 텍스트가 들어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컨테이너에 박스 데코레이션 이용해가지고 잉크에 붙여가지고 내 포스트 붙이기란 텍스트를 넣어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앱바는 기본적으로 동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차이점은 바디가 좀 바뀌었는데요. 바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포스트 목록이라는 컨텍스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목록은 칼럼과 리스트 뷰 세퍼레이티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고 리스트 뷰 세퍼레이티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 여러 포스트 데이터 목록을 각각 리스트 뷰를 출력 해주는 그런 위젯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데이터는 포스트 테스터 테스트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출력을 하고 있고 또 이걸 출력하는 위젯이 바로 포스트 카드 입니다. 이 포스트 카드도 제가 정의한 위젯인데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타이틀 디스크립션 키워드 SNS 아이디 이런 걸 받아와 가지고 위젯을 칼럼과 여러 기능을 활용해서 뽑아주는 거라 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차이점은 비즈블리티를 통해서 이 SNS 아이디를 보드 스크린서는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남 스크린서는 이 SNS 아이디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처럼요. 이거 보시면 그래서 여기 is show SNS 아이디 false 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이 포스트 보드를 나중에 떼어 하기 위해 is on 탭을 true 해 놔 가지고 on 탭을 하면 on 탭 포스트 메소드를 실행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면 실제로 이런 포이스를 떼어가겠습니까 하면서 바이올로그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드 스크린에 대한 구현은 이 정도고요. 시시적으로 사용된 거는 보드 스크린 보드 FAB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 카드 이거 세 개가 거의 전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스크린 즉 보관함 스크린 에 대한 구현 인데요. 보관함 스크린도 기본적으로 보드 스크린 로직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스켈레동 코드 위에 앱 바 버튼 이 얹어 있구요. 그 다음에 바디 버튼 바디 위젯 들어가 있고 싱글 차일드 스트로프 위젯 으로 해가지고 칼럼 을 덮은 다음에 또 리스트 뷰 세퍼레이 사용 사용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포스트잇 카드를 리스트 형태로 찍어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근데 이때 달라진 점은 아까는 포스트잇 카드를 클릭했을 때 다이얼로그가 뜨면서 포스트잇 카드를 뗄 수가 있었는데 보관함 스크린 에는 이걸 펄스로 처리해가지고 온탭 이벤트를 주지 않았고요. 그 대신 is your sns id를 true로 설정해가지고 sns id가 보관함 에서는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여기 스택 유젯을 사용해가지고 알라인을 사용해서 여기 우측에 삭제 버튼을 둔건데요. 보관함 포스트잇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은 거의 유사하고요. 온프레스드리무브 여기 X버튼을 클릭하면 온프레스드리무브 메소드가 실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뜨는 거를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은 포스트잇 카드라는 위젯을 계속적으로 재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위젯을 재사용하도록 설정을 하면 클린코드 적으로나 코드 유지보수 측면으로나 굉장히 이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재사용하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필 스크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스크린도 이제 스켈레톤 코드 위에서 앱바랑 바디가 얹어있는 형태인데요. 이제 조금 여기는 좀 달라진 점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앱바는 동일하고 좀 달라진 점이 바디 쪽에 몰려있는데요. 이제 아까 계속해서 보관함과 보드에서 섹션 타이틀을 설명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타이틀을 표시하기 위한 이런 위젯이고요. 조금 다른 점은 어 여기 보면 ES 액션을 통해가지고 이 아이콘 버튼을 표기할지 표기하지 않을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스크린에서는 그런 액션 버튼이 없었고요. 내종보스크린에서는 여기 나의 포스트잇은 액션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정보를 표기하는 부분은 프로필 인포 카드 위젯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또 유저 프로필 URL 유저 네임 유저 이메일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표기하는 화면이 화면 위젯이고 이제 좀 여기 주의할 부분은 만약에 유저 프로필 URL 없으면 디폴트로 설정된 이제 아이콘을 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 로우 칼럼 형태로 뽑아내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동일하게 포스트잇 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즉 포스트잇 카드는 보관함, 보드, 내 정보에서 세 군데에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잇 카드를 지금 시간에 빌려 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포스트잇 카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스처 디텍터 디텍터로 여기에 이벤트를 집어넣고 비주얼 비월리티로 이제 SNS 아이디를 표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때 핵심인게 타이틀은 텍스트 디스크립션은 텍스트 근데 여기 보이는 키워드는 키워드 리스트 워랩이라는 또 커스턴 위젯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키워드 목록을 받아와서 컨테이너 내부에다가 이 키워드를 여러 개를 복사해가지고 키워드 리스트에 있는 목록들을 싹 다 출력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그때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키워드 리스트를 맵핑한 다음에 투 리스트 형태로 뽑아내는 형태로 해가지고 위젯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여러 키워드를 보여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포스트잇 카드로 들어오면 여기 SNS 리스트 워랩에서도 동일하게 커스턴 위젯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건 이제 보관하면서 봐야 되죠. 보관하면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각각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이 비주어빌리티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약 이 SNS가 아이디가 없으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이때 또 SNS 아이디 버튼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도 커스턴 위젯을 만들어 놓고 제스터 디텍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온탭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잇 카드가 이번 레이아웃 구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이 포스트잇 카드를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위젯을 겹쳐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커스턴 위젯이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깊게 설명할 부분은 없어가지고 다시 프로필 스크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스크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 포스트잇 카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이 포스트잇 카드 내용을 출력을 해야 되고 없으면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아직 비즈니스 무지구 연적이기 때문에 True False로 설정을 해놨었는데 이거를 False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새 포스트 작성하기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름을 통해서 포스트 스크린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포스트 스크린은 포스트잇을 작성하는 그런 스크린이거든요. 포스트 스크린도 이제 저희 레이아웃 구간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포스트 스크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스크린은 포스트잇을 작성하고 수정한 동작을 수행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새 포스트 작성하기나 에딧 버튼을 눌러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을 하면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입력 필드 텍스트 필드랑 텍스트 에어리어 그 다음에 리스트 버튼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 SS 입력한 텍스트 필드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요. 이 테스트 필드를 각각의 구현을 하고 에디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포스트 스크린 핵심 기능입니다. 에바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랑 거의 동일하고요. 핵심이 이제 바디를 보면 보시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 위젯에 묶어놨고요. 스크롤 되게 묶어놨고 그 다음에 칼럼으로 제일 먼저 위에 포스트잇 제목 포스트 내용 나의 MBTI 나의 취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텍스트 에디트 필드 같은 경우는 포스트 텍스트 에디트 카드를 통해서 제가 구현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텍스트 필드에다가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랑 힌트 텍스트 맥스 랭스 맥스 라인스를 적용해놔가지고 이제 좀 더 작성하기 쉽게 포매팅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정 지어놨습니다. 이 포스트 에디트 카드를 맥스 랭스랑 맥스 라인스를 조절하는 걸 통해서 텍스트 필드 텍스트 에어리어를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포스트 MBTI 셀렉션 카드입니다. 리스트 셀렉션 카드를 통해가지고 나의 MBTI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제를 들여다보면 MBTI를 이제 인자로 받는 펑션을 온 셀렉트로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이니셜 셀렉션 값을 해가지고 구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구현이 됐고요. 여기 MBTI 같은 경우는 제가 Enum 클래스에다가 사용을 위해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롭다운 메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면 되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개발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새로운 커스텀 위젯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포스트 스크린 넘어가서 또 이 SNS 맨 아래쪽에 SNS ID 같은 경우는 포스트 SNS ID 에디 카드를 통해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특이하게 3개의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가 각각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안에 보시면 그냥 칼럼으로 SNS ID 텍스트 필드를 해가지고 텍스트 필드 3개를 묶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 보면 또 그냥 단순히 텍스트 필드를 SNS ID에 맞게 프레픽스랑 보더 프레픽스 아이콘 같은 걸 추가해가지고 이미지를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asset 폴더 안에 로고스에 들어가 있고요. 로고스의 경로와 힌트 텍스트를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로 붙여가지고 작성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전체형의 스크린의 구조인데요. 스크린을 보시면 포스 저장하기라는 넥스트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 아래에 쭉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 했냐면 칼럼을 먼저 한다 만들고요. 익스팬드를 통해서 안에다가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와 칼럼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에 따라서 그냥 화면이 이거 때문에 화면이 최대로 쭉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익센스 아래에 패딩과 넥스트 버튼을 달아가지고 맨 아래에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딩 안에 있는 넥스트 버튼이 이렇게 고정이 되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컨텍스트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안에 있는 내용들은 길이가 쭉 늘어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면의 최대 영역을 차지하게 되고 안에 스크롤버가 붙어있어서 여기 아래쪽으로 스크롤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굳이 포스를 수정을 할 때 이 포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기 위해 맨 아래로 내려가는 수고를 줄일 수가 있고요.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쁘고 수려하게 구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버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단순히 버튼을 라벨이랑 온프레스 펑션 넣어가지고 이멘트 받아놓은 거에 전부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레이아웃 작성은 지금 이번 내 정보 프로필 스크린까지 확인해가지고 다 살펴보셨고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위젯을 잘 중첩을 하고 위젯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코드를 쭉 보시면 가볍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점은 여기서 어떻게 위젯이 재사양되고 위젯을 어떻게 좀 더 제네릭하게 만들었나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가지고 챕터 6 레이아웃 구현하기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